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원 농협 조아버님 여러분 다사다난한 올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요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심한가 아주 심찬 이민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조아버님들은 우리 농협과 전 이용을 통해서 똘똘 뭉치고 협력해서 정말로 오늘 개수를 직전해 보니까는 권정결산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요 이민년 새해에 우리 대원농업에서는 정말 조아버님의 사랑받는 농협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두문모 확대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또 우리가 착착 준비를 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문모라는 것은요 한평에 모 간격이 22cm로 50줄 정도를 심는데 다만 식구 침이 한폭에 3가닥 정도가 심어짐으로써 200평 한마지게 6판에서 7판 정도로 대폭 모판이 절감되는 그러한 새로운 농사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주저함도 있겠지만요 저희 대원농업을 믿으시고 함께 많이 재배해 주실 것을 강국히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밥작물 이모작을 적극 추천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지를 놓기도 어렵고 또 마땅한 판매처가 없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배기마력 두마력의 트랙타 강력한 농기계를 이용해서 노타리도 쳐드리고 파종도 직접 하고 얀마콩 콤바니로는 직접 수확도 하면서 더더구나 맞춤형 농종사업의 일환으로 콩 정선기 사업이 확정이 되면 6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관내에서는 최신의 기계가 도입이 됩니다 이로써 레이저로 색채 선별을 통해서 깔끔한 콩 정선이 가능하고요 소포장까지 저희가 이뤄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농사짓기 편하고 정말로 물것만 보는 농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을 여러분과 함께 이뤄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몰아내도록 대원농업의 농작업팀은 최강을 달리고 있고요 번전결산도 이뤄내고 내년도에 여러분 농사짓기 편하도록 비록 인산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밖에도 영농지도 강화와 여러분의 생활 편익으로 해서 대원농업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아버님 여러분 무릎 변화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하고 여러가지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대원농업의 전이용과 또 필요하면 출자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협동조합의 협동정신을 살려서 강력하게 하나로 되어있는 한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농협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농협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신년세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하는 조아버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을 담복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